소리로 대강 살고 머리를 남한테 안 맡기다 보니까 못 맡기는 것뿐이지 그냥 금방 확 해버리니까 하고 싶네요 제가 마음 잡고 한번 올게요 오늘은 아닌 거 내가 지금 오늘 하면 도저히 지금 아까 치료받으니까 얼른 또 맡겨지지가 않아요 잘 배우고 갑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 몸에 배운 어떤 정성이 없으면 이거 사실은 의무적으로 밖에 안 하잖아요 경제적인 수단이지만은 그게 아니네요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마음을 배웠다고요 마음을 오늘 4대 무료로 보겠습니다